저는 이제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아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절친한 친구, 이 아이 하나 있어요. 이 교수인데, 제가 외로울 때 사실 그 친구한테 달려다. 예전에 한 번 될지, 오늘 갑자기 오늘 나 바람 와. 나 괴로워. 나도 소리지고 전화기에 울었습니다. 우리 인생이 다 큰 것 같아요. 거기에 아름다움이 피어있더라고요.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별 하나를 담아보겠습니다. 사랑하는 별 하나.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외로워 쳐나오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? 세상이니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황이 안겨 눈물 짓듯 웃어주는 희한 틀꽃이 될 수 있을까?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. 외로울 때 푸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.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빨간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 하나, 하나 갖고 싶다. 안하고 싶으세요? 박수에. 박수에.